인디아 앤 코리아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전 유리입니다 바나카 저는 경선입니다 오늘 볼 곡은 치크니 차멜리 뮤직비디오 우리 유리가 좋아하는 카트리나 카이프가 나오는 치크니 차멜리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등장이 기대돼 붉은 천 뭔가 악역이다 비티노션 아냐 맞지? 응 카트리나 카이프 표정이 으흥 알려주세요 매일 한 명 매일 한 명 당신이 존재type 좀 귀엽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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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